3월 모의고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양마점 노른자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3월 25일에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여러분들이 치게 됩니다. 서울시에서 주최를 하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3월 모의고사를 집에서 보셔서 데이터는 작년 걸로 비교하면 가장 근접한 게 4월달 데이터예요. 그걸 가지고 와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3월 모평을 준비하면 되는지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겨울방학 동안에 그리고 2월달까지 열심히 공부했었던 걸 가지고 3월달에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의 시험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 텐데 여러분이 지금 나오는 이 3월달의 실력은 그동안 방학 동안에 쌓아왔던 실력이 되겠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조금 느슨하게 보냈거나 또는 내가 뭔가를 조금 놓치고 그냥 흐지부지 보냈다는 생각이 있으면 반드시 첫 번째 모의고사인 이 시험에서 긴장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멘탈이 흔들리게 되실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겁주려고 온 게 아니라요. 선생님이 삼수를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세입니다. 공부도 기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모의고사를 잘 치기 위해서 내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정말로 다 했다. 그리고 나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내가 수긍을 하고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보완을 해야겠다. 라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런 자세는 절대 가지지 마세요. 3월 모평 그냥 뭐 한번 봐보지 뭐 가볍게. 모의고사가 그런 거 아니겠어? 이런 느슨한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좀 전투적으로 공부를 해서 올릴 수 있는 형태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유형별로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이거는 2020년도 4월달 여러분들 그 메가스터디 학력평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조금 가장 좀 친근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될 우리 메가스터디의 사이트가 입시정보 탭이에요. 적어 드릴게요. 입시정보 탭. 메가스터디 입시정보 탭은 꿀 정보가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단연 일단은 데이터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물론 매번 시험을 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새로운 이제 일이라서 다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의 경향들을 잘 보면요. 1등급에서 만점 그 다음에 1, 2등급 친구들 2, 3등급 친구들 4, 5등급 친구들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들을 약해하는지 보고 내가 내 위치를 좀 더 확실하게 굳히려면 어떤 부분을 내가 정말 다 맞고 가야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1등급에서 만점은 빈칸출원 순서출원 그 다음에 문장넣기 대표적으로 우리가 3점 문항에 해당하는 것들을 좀 어려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1, 2등급 진동하는 친구들은 문장넣기 물론 이제 어렵고 빈칸출원도 물론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비교적 업법에 대한 개념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그래서 업법을 보통 찍는다거나 대충 이런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름어휘 30번 문제 이거는 이제 어휘 파트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주제가 일관성 있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를 모르면 틀릴 수가 있는 유형입니다. 주제를 잘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죠. 2등급에서 3등급 친구들 이제 보통 이과 친구들 또는 문과에서 이제 막 영어 단어를 외우고 이제 기본적인 독해를 시작하냐는 친구들 장문 독해 아마 이거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빈칸출원 빈칸출원 이거는 구문 해석이 조금 어려워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휘까지 어려워서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다가 시간이 그냥 빠듯해서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 4,5등급 친구들 21번 하미출원 비교적 나온 지 얼마 안 된 신생아 같은 유형이에요. 그 다음에 장문 독해 역시 시간에서 좀 밀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가 3월 목평에서 달려나가고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바닥에 해당하는 듣기 파트 담아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듣기 공부를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유형별로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듣기 평가를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크립트에서 이 결정적인 답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형광펜으로 표시해 보세요. 나오는 것들이 뭐다 정말로 간단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17문항 확보를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두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의 독해는 18번부터 20번입니다. 요거는 시간을 굉장히 아껴서 여러분들이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18번 문제. 뭐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보시고 조동사나 명령문이나 if가 있으면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19번 심경 분위기. 첫 줄 읽고 끝 줄 읽으세요. 그러면 보기에 나오는 어휘들만 놓치지 않는다면 답 찾기가 수월해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줄과 밑에서 네 번째 줄에서 거의 결정이 돼요. 이쪽에서는 어려운 유형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를 여러분들이 줄여주시면 상당히 많은 점수를 확보하고 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제 요지 그 다음에 함의 추론 이런 것들 어떻게 접근하는지 팁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딱 먼저 보실 때 3점 문항짜리를 여러분들이 잘 잡아야 되겠죠. 3점 문항은 2점 문항에 비해서 흐릿하게 답이 보이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요런 파트에 밑줄을 쳐놓고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빈칸 추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냐 이것은 모든 개미가 반드시 뭐다 where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또는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개미한테 필요한 게 무엇일까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읽어 나가면서 개미한테 있는 것들을 다 체크하시면 보기 1번부터 5번까지 언급되지 않은 거 틀린 정보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소거하면 확실한 정답이 뿅 하고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의 추론을 어떻게 푼다? 빈칸 추론처럼 푸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업법 파트 이 업법 파트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 제가 아까 전에 메가스터디 기출 입시 정보 파트 되게 열심히 이용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 보면 기출 테스트가 있어요. 그 기출 테스트로 업법을 쫙 뽑으세요. 그러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업법이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선택형 업법이 있고 그 다음에 밑줄 업법이 있어요. 업법은 한 문제밖에 안 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문제라도 틀리면 타격이 크다고요. 직접 연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형 문제를 먼저 한 50개 푸세요. 50개라고 하는 말은 A, B, C 이렇게 판단하는 걸 하나로 보지 말고 각각 개별적으로 하나로 보니까 대충 그냥 한 10문항 정도 그 다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15문항 정도 보세요. 그러면 뭐가 머릿속에 쌓이게 되냐면 아 이것을 묻고 있구나. 어떤 개념을 묻고 있는지가 여러분들이 빨리 파악이 됩니다. 이즈하고 아가 있으면 술치구나. 대답하고 왓이 있으면 뒷문장에 뭐가 빠진 거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밑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우리가 기출 테스트에 있는 메가스터디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게 되면요. 다 풀고 나면 해설 강의도 뜨고요. 다 풀고 나면 오답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데이터가 반영이 돼요. 그리고 그 저장하면 마이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유용해요. 무료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딱 봤을 때 선택형 문제를 충분히 풀게 되면 요런 감이 와요. 여기서 나오는 comes는 동사에다가 밑줄을 쳤구나.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수일치겠구나. 수일치면 주어를 다 따져봐야겠네. 그럼 the best evidence가 주어니까 comes. s 염터 쓰니까 맞구나. 요런거요. 그 다음에 이제 differentiate가 동사니까 what 뒤에는 명사가 빠졌으니까 괜찮구나. 요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when 다음에 주어가 없고 ing가 나왔으니까 분사 고문이겠네. 그러면 뮤지션들이 새로운 곡을 practicing. 뭐 실행할 때 연주할 때 그들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거요. 그 다음에 4번에 how closely네. how 다음에는 형용사나 부사가 올 수 있네. 근데 얘를 요자리에 딱 집어넣으니까 데이야 클로즈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얘 어색하네. 답 고쳐야죠. 그래서 closely 슬래, closely 슬래 물어보는 문제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that은 뒤에 동사가 나와있고 앞에는 명사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 쓰인 that일까. 요런거 판단하면서 여러분들이 업법을 근거있게 맞출 수가 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빈칸 추론을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우리가 흥미진진한 건 31번, 32번 빈칸 추론은 조금 수월한 편이고 33번, 34번이 3점짜리 빈칸 추론이에요. 아까 우리 앞에서 빈칸 추론 틀린 번호를 보면 뒷번호 때 틀린 것들이 바로 뭐다? 상위권 학생들한테서 보여지죠.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빈칸 추론에서 여러분들이 뭐를 가장 어려워하느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틀리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내가 어려운 구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식어구 같은 경우는 다 여러분들 이렇게 괄호로 표시해서 크게 누가 뭐했다, 누가 뭐했다 요렇게 읽어보세요. 수식어구라고 하는 것은 명사 뒤에서 꾸며주는 말을 얘기하죠. 투부정사나 ING나 PP, 그 다음에 뭐 관계사절, 웬이나 위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동격의 대절, 요런 것들 있으면 전부 다 여러분들 뭐 컴마 컴마, 대시대시 다 묶어버리세요. 그러면 뼈대가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쉬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 문장 이해 안 간다고 하더라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언급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요거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보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보실냐? 소거를 하시면 돼요. 어떻게 소거하느냐? 틀린 정보 있으면 빼버리고요. 언급되지 않은 정보 있으면 빼버리세요. 그 다음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거예요. A에서 분명히 B로 간다고 본문에는 언급했는데 보기에는 B에서 A로 간다고 언급했어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는 A정보, B정보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맞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들은 뭐 하셔야 된다? 체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인과관계 같은 거, 역적관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서 보기를 소거하면서 확신에 차서 문제를 풀어야 다시 읽지 않아요.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순서 문제도 좀 어려워한다.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서 문제도 반드시 앞에 A파트, B파트, 그 다음에 C파트에서 뭘 기준으로 이렇게 댕강댕강댕강 나누어 놨을까? 그걸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having pp 이렇게 나와 있고 별다른 말이 없어요. 내용을 읽어야 되고, p 부분 보니까 that, 여기서 말한 that이 어떤 표현일까? 그 다음에 that is where, 바로 거기가 이런 곳입니다. 어떤 장소를 이런 곳이라고 설명했을까? 이런 여러분들 지시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연결사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어떤 정보가 먼저 나와야 되는지를 파악해 보세요. 그러면 순서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체가 나오고 나서 나뉘어질 때 some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others가 나오는구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search 다음에 명사가 나올 때는 바로 코앞에 그 명사가 언급이 돼야지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similarly 같은 경우에는 유사하게라고 해석하지만 앞에는 예시가 나와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예시로 써주는구나. 이런 본인만의 뭐가 생기냐면 노하우가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넣기, 문장 넣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1번부터 5번까지 여기에서 여기로 흘러가는 거, 여기에서 이 문장으로 흘러가는 거, 이 유기적인 연결 관계를 딱 보다 보면 어느 지점에서 이상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그 부분에 이 부분을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문장 넣기는 여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본문 안에서 대명사 해석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에 연결사 해석 열심히 하셔서 지칭하는 내용이 앞문장과 맞지 않은 부분을 찾으시면 정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풀어 보셔야 돼요. 1번부터 5번까지 적합하니까 맞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합하니까 맞고 여기는 좀 애매하니까 납두고 여기에서 얘기했었던 건 앞에 나와 있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This problem 이런 걸 체크해 놓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확인하고 표시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시험지를 보고 일단 먼저 스캔을 한 다음에 내가 좀 어렵겠다 싶은 문제들을 먼저 체크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어려운 파트는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를 완벽하게 소화하고 난 뒤에 시간이 남을 때 해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근거가 되는 부분을 반드시 표시하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쉽고 아는 문제들도 근거가 되는 부분을 표시하면서 여러분들이 푸셔야 다시 읽지 않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답의 근거를 찾을 수 없었던 문제 모르는 어휘나 표현이 너무 많이 나온 지문 이거는 체크하셔야 돼요. 얘는 3월 학평이 끝났잖아요.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가지고 반드시 내가 채워야 되는 구멍난 개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시면 되냐. 크리넥스톤 같은 데다가 여기 구멍 있잖아요. 다 쓴 거 집어넣으세요. 집어넣고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나서 6월달까지 그냥 냅두세요. 그리고 나서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실력이 좀씩 올라가겠죠. 그때 6월 학력평가 보기 전에 꺼내가지고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은 해석이 안 됐지만 그때는 해석이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려운 구문이나 복잡한 표현도 반드시 모아두세요. 여러분이 모아놓고 관리하지 않은 정보들은 여러분 슬럼프 올 때 엄청난 크기 타격을 줘요. 내가 뭔가를 풀긴 했는데 이게 해결이 됐는가 이런 것들이 막 쌓이게 되면 아 나는 시간만 드리고 한 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반드시 체크하고 이런 것들을 모아두세요. 나중에 보더라도 모아두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처음부터 정밀 묘사 하듯이 공부하지 마세요. 특히 N수생들 나 처음부터 열심히 할 거야. 마라톤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100m 단거리 경주처럼 지금부터 에너지 폭발시켜서 끝까지 완주하셔야 돼요. 단 하루라도 여기서 더 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수능 날은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정해진 날에서 하루 더 하루 더 N수가 돼요. N수생을 선생님이 지금 욕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전력질주를 하세요. 알겠죠? 학원 근처 맛집 탐방하고 그 다음에 친구 만나서 친목 도모하고 연락하고 의미 없는 유튜브 영상 보고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시간을 공부에 오롯이 흘려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걸 시험을 통해서 찾아서 그 다음에 그 부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선생님한테 Q&A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상담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기출 문제로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까 4월달, 6월달 그리고 3월달, 6월달 이 문제를 꼭 한 번씩 풀어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리고 내가 풀 세트로 다 풀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약한 유형만큼은 시간 재면서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딱 우리가 3월 25일 시험보기 전날까지 내가 온전히 영어 루틴에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그 유형을 약했던 유형을 한 번 시험장에서 대담하게 풀어볼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가서 한 번 시험을 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러분한테 엄청나게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슬럼프는요. 누구나 와요. 그리고 슬럼프를 못 오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슬럼프가 오고 난 뒤에는 반드시 상승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가 좀 더디게 되고 내가 계획한 데서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금방 다시 원래 생활대로 루틴대로 오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고 전투적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공부 외에 흘려버린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플래너에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으실 거예요. 언제나 강의 영상을 귀에다가 꽂으면서 언제나 공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요. 언제나 내 목표에 대해서 눈을 돌리지 마시고 계속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힘든데 그거를 지금 공부 습관을 잡는 3월달로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월달 5월달 정도의 슬럼프가 올 때 조금 덜 아프게 지나갈 수 있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학력평가를 준비할 때가 왔습니다. 약점을 잘 체크하셔서 궁금한 것들을 해소하면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기선제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